아모르파시 저희가 걸크러쉬라는 주제로 오늘 이렇게 찾아왔는데 저희만 있는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같이 할 BJ 다섯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수지의 BJ 양파님 청순 베이글의 BJ 지하닝님 화소나 센스로 유명하신 BJ 소라님 그리고 최강애교 BJ 피츄님과 마지막 아프리카 신여성들 BJ 창미파님들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대표 수지 양팡입니다 저희 양팡님과 예전에 기뉴다 BJ님과 같이 공방했을 때 양팡님과 같이 영상청하셨어요 그때 우마우마로 이렇게 반응이 시원짜네요 반응 많이 해주세요 반응 많이 해주세요 반응 많이 해주세요 코너스메이비가 개인 방송에서 공개해드렸다시피 저희가 뭘 준비했죠? 이효리 선배님의 텐미니까 치리치리뱅뱅가 655를 준비했는데 저희 BJ분들께서도 오늘 걸크러쉬라는 주제에 맞게 이효리 선배님들의 곡으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곡 준비하셨는지 한 분씩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요 이효리 선배님의 데뷔할 거거든요 선배님의 치티치티 뱅뱅을 준비해봤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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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해. 와, 가사라고. 우리가! 어땠들한테? 꼭 골고루지게. 잘 들었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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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술 효정이 빰빰 빰 빰 빰 뚜..뚜..뚜..뚜..지.. 저ỗ소 한 마디 내가 시대는 시간 손진한 내 속에 죽아오는 남자들 베이빗 다른 매력에 흔들리고 있잖아 용기 내 봐 다가와 날 가질 수도 있잖아 어늘은 잠박 온 자리 조전도 빠아! 카리스마! 춤추는 사람들 그 속에 그녀와 왠지 끌리는 널 갖고 싶어져 흘려가자 비디오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지루었던 순간이 날 보는 순간 달라졌어 I'm telling you 오래된 연인 그게 아니죠 중요한 사실은 넌 내게 더 끌리는데 너의 그녀는 지금 너를 보며 붉은색 립스틱 화장을 덮지하고 그린 노릇불우해 아파하고 있을 건 나는 달라 그녀와 날 비교하지 말아줘 양팡 언니의 치티치티 뱅뱅을 한번 볼까요 저희 카리스마의 끝 언니 지금 되셨나요 화이팅 화이팅 나이스 가볼까요 뮤직 스타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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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말이 그냥 나는 웃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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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나는 웃긴다 멋지다 언니 운전 잘 하시는데요? 이거 진짜 잘한다 어떡해 이거 영광 가긴 해 와우 오예 와우 와우 저 예쁜 아가씨 무슨 일 있나요 와우 지쳐 보여요 나는 이름에 힘이 드나요 불안한 미래에 눈빛이 작사 아니에요! 잠시만요! 잡고 나면 사라지는 건 그 깜빵신 길 후에 내달려 더 이상 울고 싶진 않아 한, 둘, 셋! Because I won't miss to Korea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거리야 누구나 한 번에 봐 날 일이야 Because I won't miss to Korea Because I won't miss to Korea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거리야 누구나 알려든 놀랄 일이야 Because I won't miss to Korea 준비 많이 안 하셨다고 했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쉬세요! 야아아! 야아! 와아! 와아! 정말 너무 좋아요! 날아오는 내 숨소리 들려오지 내 맘에 멋져 있는 걸 이미 느껴진래 두 눈금을 설레이는 내가 꿈을 받을 때 설마 시단지 이 땅두들마다 아무도 모르게 정정적해 일단의 fantasy 내게 뭐 그를 해줘 baby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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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맘을 열어줘 거기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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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엔 crazy 오늘 너의 lady 같은 느낌은 oh and oh and oh and oh Just want to meet it 내 것이 되는 시간 순진한 내 숨에 속아 우는 남자들 baby 다른 대벽에 흔들리고 있잖아 용기 내 바 다가와 날 가질 수도 있잖아 어느 늦은 밤 혼자 들었었던 꿈 hey girl hey girl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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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결과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바로 한번 봐볼까요? 네. 결과 보여주세요. 네. 위로 올려주세요. 양팡 님이 1위입니다. 양팡 업. 양팡 업. 꼴찌가 누구죠? 마지막. DJ 소라 씨. 슬퍼서 기절. 네. 1등을 하셨는데 양팡 언니가 소감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저 어제 봤었어요. 어제 시구 하셨잖아요. 그거 뭐야? 뭐지? 문희님이랑 다윤님 맞으신가요? 시구랑 시타 하셨는데 저 한번만 딱 포즈 한번만 보여주세요. 1등 포즈. 1등. 권한으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하죠. 프로 아니면 김 프로입니다. 저희가 기아 타이거즈 시구를 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저 진짜로 사전 조사해가지고 보너스 베이비 님들 다 찾아보고 온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감동입니다. 가볼까요? 네. 공을 던져주면 다윤이가. 싸인 다윤이가. 싸인 다윤이가 이거. 예예예예예예. 아니야. 지금 아니. 지금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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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니. 땅. 땅. 감사합니다. 귀엽다. 네. 저희가 이렇게 BJ 언니들과 함께 춤도 같이 춰보고 무대도 함께 즐겨봤는데.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뽀베또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언니들과 함께 방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을 위해 이렇게 춤도 같이 차주시고 리액션을 같이 해주신 언니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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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